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액션 정림이 들지 정림이 들지 네 4 이봐요 문 쪽으로 쳐다봐요 예 아 여배우가 도망갈까서 도망갈까 봐서 쳐다봐요 아 이 습관이 돼서요 아 이 습관이 아니라 지금 당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영화를 지금 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에 좀 정신을 몰두해서 해주세요 여러분 자제 대비작입니다 그럼 잘 좀 해주세요 자 다시 합시다 감사하자 나지 액션 정림이 들지 정림이 들지 네 자연스럽게 마신다 천천히 차 아 아 저 왔어요 아 자 된다 빨리 이력까지 끝났습니다 에 자 한번 심란 말 한 번 제 7 시까지 꼭 끝내주셔야 돼요 저씨 3 아요 오늘 어떤 무슨 차례 있어요 목욕탕 cf 아 그럼 뭐 볼 준비할 거 없겠네요 그냥 가서 온 맞춰서 벗고 찍으면 되는거죠 신경 써주세요 자 다음 갑시다 신나마 3 자 조명 좋죠 자 좋습니까 카메라 갑시다 자 레디 액션 정림이 내 곁을 떠나지마 정림이 내 곁을 또 자신정도 이해해주세요 자신정도 이해해주세요 정 감독님은 아직 안하셨나요 정 감독님은 아직 안하셨네요 5시까지 오신다는 것까지 오신다 채널 아 대본 언니가 얻어 자라고 이런거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은 뭐야 조건의 거 그냥 가 이거 조정장 뭐 뭐야 물 때문에 다시 뭐야 아니 타일 자 차량 맞잖아 뭐야 이제 아일날 하나가 다른 문의 나라 탈정한 아야 요 왜 그 사람에 못들어게 하자 내가 한번 다 세차가 싹 잘 자 다시 한번 지나다 다시 합사 자 바로 하자 cada 다시 한번 더 야 라기 액션 정림이 내 겸을 떠나지만 정림이 내 곁을 떠나지 마 정람은 뭐 이줘지 장단독료가 언젠가 아 저거 뭐야 저사람 저거 어 아 예 잘하라고 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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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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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좀 전쟁은 영화 찍자 라고 하자 아 이거 dijo 세우기 아 안다쳤어 아니 촬영장에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요 아수라장 만들잖아요 이상한 놈이 아니고 얜 내가 키우는 애야 기다리려고 했어요 몸 좀 놔둬주라 어? 내가 키우는 애 되니까 그러세요? 몰랐습니다 인사해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래 저 그럼 여기서 촬영하는 차가 앞에 나오지 말고 저 뒤에 가서 공부해 어? 잘 보고 어? 알았지? 그거 크게 되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드려 우리 영화계 대선배님이신 전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요번 영화에 남녀 주연입니다 쟤는 단역으로 나오는 거 여러 번 봤다 얜 처음 보러 나가신데 왜요? 저 저번에 오리동 블루스에서 주연했는데 그럼요 아니 오리동 블루스에서 나왔어? 네 활동 많이 했어요 아이고 옷 입고 있으니까 모르겠네 전부 그때는 덮고 나와가지고 맞아 감독님 내가 그거 안 찍는다고 했잖아요 알았어 자 일곱 시까지 가야 된다 그랬지? 자 그럼 빨리 시작합시다 누가 일곱 시까지 간다는 거야? 누가? 누구 맘대로? 여배우가 스케줄이 겹쳤대요 오늘 내가 시간이 남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야? 어? 야 동무야 네 배우들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야 의자 하나 갖고 와 네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여기 자 스탠바이 아 이거 저희 감독님 자리 아 저런 거 안 되겠어요 선배야 네 안 되겠어요 자 그럼 아까 거기서 다시 갑시다 감독님 감독님 근데 여기 이상한 놈이 또 하나 더 안 돼 아 이상한 놈이 또 어디 있어? 이놈이 아까부터 뭘 뒤다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촬영기사야 촬영기사 야 야 너 뭐야? 너 뭐야? 뭐? 나 촬영기사야 왜?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가 한 번만 더 떠들면 쫓아야 할 거야 그냥 어? 네 잘 못해 조용히 해 네 잠깐 고수 다시 합시다 네 딸래디 액션 정님이 내 곁을 떠나지 마 정님이 내 곁을 떠나지 최신정도 이해해주세요 최신정도 이해해주세요 감정 식권은 언제 나오나요? 식권은 언제 나와 야 식권은 무슨 얘기야 갑자기 야 담배를 안아주라 야 식권은 무슨 얘기야 갑자기 담배를 안아주라 가! 도망가는데 아 선배는 지금 필름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아 그러면 떠들면 어떡합니까 지금 떠들면 많아 이런 장면을 관객들이 원하지는 않아 이런 장면 지루하다고 바로 배드싱으로 가야 돼 아 이거 신남신 대로 가야죠 신대로 신배로가 많아 요즘 관객들은 돈 내고 들어오잖아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주인공이 만나면 바로 배드싱을 찍어야 된다니까 어젠 버전으로 그냥 무조건 출세한대요 자 배드싱으로 가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배드싱 갑시다 신 30일 자 남녀배우 이리 올라오고 자 카메라 좀 옮겨주세요 사진 잡아주시고 잘 봐 자 빨리 눕고 자 카메라 좋죠? 조명 좋죠? 자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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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감독 요거 말이야 요거 쉬운 거니까 얘 한번 시키지 이거 암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? 그럼요 결정 시켜주시는 거야? 얘 한번 시키자고 자 한번 해봐 해봐 쉬운 거부터 가르쳐서 어머님 키워야지 자 드디어 영화에게 데뷔했습니다 잘 봐주세요 해봐 해봐 얼굴은 안 나오는 거다 다행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레디 액션 야 야 야 거자 좀 거꾸로 잖아 제가 보기엔 똑바로 내 남대로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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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습니다 좀 잘해 정찰해 가지고 다행히 액션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조감독 이거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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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빼고 빼고 이거 제대로 하나 하는 것도 없어 자 빼고 자 갑시다 자 갑니다 자 자 액션 갓 갓 갓 갓 뭘 그렇게 들여다봐 뭘 그렇게 들여다봐 배드 신고는 눈치는 왜 그렇게 보냐 배드 신고는 애들이 옷들을 왜 이렇게 많이 껴 입었어 아이 참 아이 누가 감독님이에요 선배님 이건 제작품입니다 이건 제가 다 시나리오 쓰고 제가 다 촬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너 잘 돼서 흥행감독 되려는 건데 너 잘 되는 길이 나 잘 되는 길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영화 발전을 위하는 길이야 에이 나 저 인간동이 저 오늘 못 찍고 아니 미사 김 이거 맞아 찍어야지 이거 씨름 찍어야지 아니 뭔 찍은 아니 전 못 찍어야지 아 이거 찍어야지 담독 앞에서 저런 애들 쓸 필요 없어 쟨 영원히 춤으로 해서 빠이빠이야 아이고 큰일라네 이거 어떻게 찍나 이거 아 큰일날 거 없어 얘 써 얘 얘를 써서 지금서부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찍으면 돼 잘 쓰는 거야 그럼 뭐야 지금 뭐 카메라가 도나야지 선명을 도와야지 나 싫어요 못해요 이런 사람 말고 미사 김 미사 김 저 씨름을 46으로 바꿨을 줄게 응? 알지? 자 흡수 쓴다 얘 얘 얘 니가 해 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야 선배 잘 만나니까 바로 데뷔 아니야 고맙습니다 원장에서 자 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얼굴을 절대 내밀지 마 응? 얼굴 푹 이불 뒤집 수 있는 거야 알지? 얼굴 안 나와요? 그럼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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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렀어요 자 야 야 야 연기 잘하는데요?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? 입을 쿵툴 쿵툴 내는 게 예술이더라 이게 뭡니까, 이게? 정말 잘했어 이게 배드신이에요? 야, 배드신이라는 게 말이야 배드 고치는 것도 배드신이고 침대 위에서 만두를 먹어도 배드신이야 잘했어, 잘했어 신네바 47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잘했어, 잘했어 고생들이 많다, 야 뭐 없었습니까? 야, 여기가 로켓이냐? 아니, 로켓이 아니고 로케이션입니다 알아, 이 자식아! 로켓샷, 구부른 사람이 어딨냐? 아니, 전 감독은 여기 왜 이리쇼? 아, 나야 바쁘죠 그니까, 이 김 감독이 하도 도와달라 그래서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제가 좀 놔서 잠깐 도와주는 거예요 저, 흥행엔 좀 이번에 좀 어떻게 성공이 될 것 같아요? 관객만 많이 들으면, 흥행 성공이죠 그런 말 없으면 이렇게 해요 야, 찍은 거 필름 좀 한번 갖고 와 봐 조상훈, 저 반 뺏겨주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뭐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우들 다, 하니까 뭔가 promote 갔지 뭐 아 아 저는 그러면서 좀 타다 여유 한 예 이것들이 매일 이각 깡통만 가 되다 했더니 이거 오히려 이것이 이것이 게 거의 최린이 없기 그렇다는 지점은 예고 이제 스페인의 다시 추다니는 만일 것한테 공달래가 주니까 불안한 밭이 아니라 신들아 자식들 제 자기 모그라 개 끝까지 날 스크래 야 가자 말이야 모른다고 쪽이고 있어요 아리처럼 무식한 사람은 내가 영화 제작을 지금 하고 있다니 내가 아이 사장님 시커러 누구한테 받아요 아이 내가 봐도 열받게 생겼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보자 안 그렇습니까 감독님 안 더 얘기하면 없어 이봐 잠깐! 감독님 잠깐! 나 한번 물어봅시다 그 남보 영화에서 총 맞고 팍팍 죽는 거 거 진짜로 총 맞고 죽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로 총 맞고 죽는 거예요 실감나대